허인혜 선수 허인혜 선수가 오늘 초반 출발이 좋지 않았는데 9번 홀 두 번째 샷 장면이죠? 오 이게 벙커 턱을 넘어서 잘 왔군요 본인의 성향다운 그런데 두 번째 샷이었습니다 세 번째 샷 버디로 이어져야겠죠 이게 들어가면 이글이죠? 네 그렇습니다 들어가나요? 들어가요? 들어갔어요 허인혜 선수 이글 분위기를 바꾸는 이글이 나왔습니다 허인혜 선수가 버디 기록하고 부인한테 가도 칭찬 안 해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글이 나오니까 또 포옹을 해주는군요 아주 기분 좋은 이글 전반 홀에서 분위기를 확실하게 바꿔놨습니다 7번 홀에서는 또 치핀 버디가 나왔는데 오늘 버디 이글이 다 퍼터를 사용하지 않은 네 버디 이글이군요 대신에 찍는 날씨가 없으신다 바꾸는 거 다음 주에 가사는 이럴 가사는 가사는 가사는